첫 번째 키워드, 구멍 뚫린 메르스입니다. 3년 만에 메르스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한 61세 남성이 쿠웨이트를 업무차 출장을 갔다 와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고요. 22명이 밀접 접촉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메르스 폭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메르스가 한국을 휩쓸면서 수백 명이 감염이 됐고 그중에서 약 38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죠. 이것은 단순히 환자가 수백 명 나오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메르스는 지금 공포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르스가 3년 전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접촉을 자제했고 거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결정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대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으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교두부, 하나의 전환점이 된 그런 측면까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또 문재인 정부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메르스를 공항에서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가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들어왔고 또 발열이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의심이 간다고 했지만 검역소에서는 통과시켰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삼성병원이 적절하게 조처를 해서 메르스임을 발견해내고 조처를 해서 일단 이번 쿠웨이트에서 들어온 비행기로 인한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아무튼 삼성병원은 3년 전에는 내부적으로 쉬쉬하고 오히려 삼성병원이 메르스가 확산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으라고 삼성병원 하나를 보호하느라고 전국의 병원이 동시에 다 마비되는 그런 사태까지 겪었죠. 거기에 비한다면 이번에는 삼성병원의 적절하고 현명한 처신으로 1단계 대책은 상당히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중동에서 최근에 메르스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메르스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그런 점에서 이번 다시 한번 우리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검역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문제고요. 지금이라도 메르스가 확산,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또는 각 지방 다치단체에서 일치단결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대응이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3년 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 초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